초등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도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매년 도서 구입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관내 초중고교회에 지원해온 군은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 스마트 교육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군은 관내 21개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이 구축되면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플래시동화, 첸트, 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발굴해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